저는 항상 런닝맨을 애청하고 그리고 또 블루즈였을 때는 또 너무 나와서 같이 즐겁게 시간 보내고 그렇지 그럴 생각은 없다 오늘은 가만히 있다가 볼링장 도착하면 볼링 치고 가면 돼 뭐 말기에는 서로가 조용히 하라고 네 서로가 또 괜찮은 것 같아요 토크하지 마 토크하지 마 본부터 토크하지 말라고 본부터 같이 하는 것 같아요 토크하지 말라고 자의적으로 남은 게 아니라 자기가 조용히 가자 조용히 너무 떨린다 약간 느낌이 어디 막 연행되는 느낌인가요? 지금 일단 밝게 인사하자 어머 웬일이야? 안녕하세요 나 하나만 그랬어 와 미쳤다 대박 정령이 동료였는데 무섭 때문에 사랑이 온다 사랑이 온다 사랑이 온다 사랑이 온다 사랑이 온다 사랑이 온다 아 쟤 너무 반갑다 어떡해 아 이게 또 이렇게 만남이네 너무 신기하다 아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 아 쟤 진짜 반갑다 옛날에는 얘는 진짜 많이 했거든 네 많이 했어요 저는 그때 항상 TV를 봤죠 이렇게 아 진짜 아 진짜 아 웬일이야 너무 신기하다 정말 진짜 좋아하는 여행들 많았어 진짜요? 그럼 그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정말 아니요 자 네 게스트 섭외 탁 하셨습니다 최고지 나의 스케치 미션 결과 확인할 게 있습니다 네 82년은 8월 9일 생이시죠 네 언제 태어나셨나요? 시간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새우가 아침에 태어났다는데 우리는 그냥 11시 50분에 태어났다고 그냥 그렇게 하자 그러잖아요 선배님은 11시 59분에 태어났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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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시간을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0시 20분 0시 20분 아니 아까 전부터 계속 나한테 이상하게 유도를 하시니까 다시 한 번 할게요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돼요 언제 태어나셨죠? 언제 태어나셨죠? 잠시만요 0시 20분 0시 20분 0시 20분 0시 20분 아 그래요? 아 근데 태어난 거 바꾸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바꾸는 게 아니라 어머니들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때 다 태어났어요 저희도 어머니 진짜 허적상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둥근하고 나도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섭외한 게스트는 82년 8월 9일 영생이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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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번만 얘기해 주세요 자기 입으로 도전을 안 했잖아요 네 도전하잖아요 도전하시고 타연한 시간 말씀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도전 0시 20분 도전 0시 20분 도전 아니요 정말 어머니 나이스 캐치 미션 결과 여러분이 섭외한 게스트 영훈 씨는 82년 8월 9일 오전 0시 20분 이심으로 아니 저희 섭외한 게스트 중에서 두 번째로 나이가 많아 20점을 획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나이가 많아 20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오 20점으로 뛰어졌습니다 오 아 깜짝이야 감사합니다.